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0.67%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 손재처리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는 강원랜드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3일에 진입했던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48만 5천 5백 원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6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목이 1위인 기업이다 보니까 탄력이 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 흐름이 사실 코스피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고 수급 상황 역시 기관이 외국인이 다시 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크게 상승했던, 이틀 연속 상승했던 원인은 월요일 발간된 증권사의 보고서가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2천억 원대 초반으로 다루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신자 뉴 스테이트의 그런 규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중 한 가지였던 MSCI 반기 리뷰에 관한 것은 새로운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2개월씩 보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아직은 확실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만큼은 좀 주가 상승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투자 포인트가 달라진 것은 그 외에 없기 때문에 보유 전략 및 목표 주가 57만 원, 소주가 43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유의할 점도 알려주셨고요.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역시 지금 게임 업종 다루려고 하는데요. 리오프닝 피해조이지만 현재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원가 부담이 다소 좀 부담이 덜한 관계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보상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종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현재 시장은 높은 환율 수준과 고유가와 또 고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해서 지수 상승에 좀 걸림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연동해서 장기간 지속 중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 전략을 지금 조기에 실시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 전반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시면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무형 자산 위주의 그런 콘텐츠 관련 업종이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업종은 이 지수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코스닥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올해 연초 대비 지금 57.1%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운송업종과 함께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키인 코스닥이 올해 3.6%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아웃퍼폼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하반기 9월달 이후에 위메이드와 게임빌이 각각 190% 그리고 109% 상승하면서 게임 업종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존 게임 업종 내 흥행 성공 방정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헤비 주자들에게 과금을 엄청나게 유명하면서 흥행 성공한 것이 기존 사실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형 게임들의 실패에서 좀 알게 되었고 오히려 하반기 흥행한 게임들을 살펴보면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을 접목시키면서 게임을 좀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그런 과정 중심의 변화를 시도한 게임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 출시될 게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 유저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게임 업종 안에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적 전망, 그 다음 기간, 외국인 수급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별화된 제도를 보유한 종목 위주로의 그럼 투자를 한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해방될 수 있는 게임주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실적과 모멘텀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넷마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넷마블를 주가는 아직 사실 중기 추세 선상에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기대만큼은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발표된 신작들에 대한 그런 흥행이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번 3분기 예상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 약 한 100억 이상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재서 한 600억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3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4분기에는 다수의 그런 신작이 출시된다는 점이 기대되는데 11월 세븐나이스2 글로벌 지역 출시를 시작으로 그 이후 3개 게임이 더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런 신작 논증 모멘텀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13일 2조 5천억을 지급하고 인수한 소셜 카지노 게임사인 스피넥스 게임즈 실적이 4분기부터 지금 연결시적으로 잡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스피넥스가 1,6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온기로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에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한 하이브의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지분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주가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보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24.2배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과거 40배, 50배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한다면 상당히 지금은 저평가 수준이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지금 10월 이후 기간이 23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10월에만 지금 51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강도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종업해 본다면 실적 증명심에서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될 따라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5만 원, 손주력가는 11만 6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조가에 공략할 종목 넷마블입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주가 11만 6천 원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